내 포대 5기가 내 삶의 운영. XSFM 수요일에 100만 달러의 보석을 내고 훈련한 로리로플린은 이달 말 법정에 출두합니다. 로플린과 남편 마시모 지아눌리, 펠리시티 허브먼 등 수십 명의 부모들이 윌리엄 싱어가 저지른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입시 비리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헤드펀드 허클리스의 CEO인 마넬 엘케즈와 그 아내는 구속을 당했는데 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윌리엄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고 펠리시엄 전문가가 SAT를 보는 두 딸의 곁에서 답을 고쳐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입시를 멀리 두지 않은 분들이라면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평하기에는 맨날 유튜브와 벗삼아 살던 내 자신의 잘못이 너무 많아서 참지만 이런 입시 제도는 내게 그다지 공평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절반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경쟁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가 만든 룰의 공정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교육의 공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SAT의 최신 해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중복과 대서를 끼고 올 여름을 꺾은 2019년 7월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28회 금요일 순서 유승균 피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나성통신의 결론을 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윤세민 에디터 홍영훈 나성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헬릭 스미스 간좋은 액세스물 음향기기 섹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우와 여기 원플러스원 행사한다 이럴 때 많이 사나 어차피 쓸 거잖아 1년은 걱정 없겠다 너도 빨리 사 쌓아두지 마세요 생리대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좋은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두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좋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좋은 헬릭 스미스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라이너도 역시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저는 정말 진심으로 29 데이즈 곧 망할 줄 알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하실 고정 청취자 중에 신규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중견기업 독과점 시장에서 살아남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은 위험하니까 집에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중형 단일 제품으로 시작했던 29 데이즈가 대형, 팬티라이너, 파우치까지 연이어 히트하고 있습니다 반값 생리대에서 라인업을 넓혀서 합리적인 여성용품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얘기할 때는 아직도 저는 불안합니다 언제 망할 줄 알고 이런 비전이 다 있으신가 아무튼 29 데이즈는 쉬지 않고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사은품을 막 부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9 데이즈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고 카톡 친구도 맺어주세요 자 뭐라 그랬죠? 조그마한 회사가 공짜로 뭐를 풀 때는 다 계산이 서서 이러는 거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가시라고요 받아가십시오 인스타그램에 한 달에 한 번 고생하는 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광고였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어제 새롭게 이야기 되고 있던 미국의 대입 방식을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죠 치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일단 미국에선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동네가 인종별로 나뉘어져 있고 소득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 간다 무서워서 못 삽니다 위장전입이 힘들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저 동네가 점수가 훨씬 높대 저 점수가 그래서 보내보려고 했어요 말이 안 통할 가능성도 있고요 역경 점수가 높은 고등학교가 그 학교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면학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맹모 삼천지교에 위배돼요 그렇죠 위편삼절에 위배돼요 공부 못한 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 애를 좋은 대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까지의 입시 전략에 인류의 입시 전략에 근간을 흔드는군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입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나성통신입니다 방금 이제 면학 분위기가 안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셔서 미국에서 면학 분위기가 안 돼 있는 학교라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불량 학생이 맞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캄튼 미국의 대표적인 슬럼가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LA에 있는 도시이고요 LA 주변에 있는 도시 저기 누구더라 더게임의 가사에 보면 갱스터랩의 고향이라고 칭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이트 아웃은 캄튼이라는 NWA라는 팀의 고향이기도 하시네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거기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었어요 일단 두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학교에 금속탐지기가 있대요 네 있죠 그거는 저거 돕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총기 사고 때문에 그거는 알카트레즈 무슨 라이커스 아일랜드 이런 교도소에서나 있을 법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학교에 금속탐지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마약탐지견이 가끔씩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탐지하고 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도비란 영화에 나오는 배경도 이제 캄튼처럼 빈초혼인데 평상시에 그리고 어느 날에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하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총격 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울해하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을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수준이 아니죠 사실 생존의 문제 네 그런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수노독이 자기 얘기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던 거 본 적이 있었어요 국민학교인가 그때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누구누구 누구누가 죽었다 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수노독은 중년 할아버지 준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직 다 살아있을 나이라고 다 총기 사고 이런 것으로 졸업앨범을 보여주면서 생존이 문제가 될 정도의 동네 학교에 다닌다 면학 분위기는 뭐 얼어 죽을 소리 그렇죠 그렇죠 생존 분위기가 문제죠 그런 정도의 환경의 차이가 역경 점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애들이라고 해서 대학을 아예 못 가는 시스템이 공정한 것이냐 이제 아까 얘기한 입시비를 스캔들 말고 그 외에 역경 점수가 왜 도입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지금 아예 SAT라는 시험이 신뢰성을 잃고 변별력이 없다는 수준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험 점수의 제출 자체를 폐지하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SAT 자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잠재력을 잘 못 보여준다는 인식이 생겨나서죠 아이빌리그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아직도 대부분 SAT나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졸지 워싱턴 대학이나 뉴욕 대학, 로체스터 대학 등의 명문대학들은 SAT 제출 의무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에는 되게 모험이네요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마 이런 거죠 대학 순위 100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12개 정도에서는 SAT 제출의 의무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들었던 AP,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세 과목 점수를 내게 하는 등 이른바 시험 점수 탄력제를 시행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좋은 면만 살펴본다면 수능 시험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면 되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너네 학교는 왜 그래라고 성질내지 말고 그냥 딴 학교 가면 되고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들어 특히나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 내에 학생들 간의 범죄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수능 잘 보는 거랑 인간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대학들도 한번 받아들여 보고 실험을 새로 해보는군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SAT는 ACT는 변별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콜몬 대표의 말에서 이런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심지어는 대리시험 등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SAT 점수가 100점 높은 학생이 100점 낮은 학생보다 더 좋지 않은 학생인가 좋은 학생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설득력이 극에 달합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경 점수 도입은 SAT 점수가 학생의 평가 기준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칼리지보드 주최 측이 보내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T를 이렇게 보정해 보겠다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교육의 민영화가 이런 역경 점수 도입의 가장 큰 바탕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 각층에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특히 SAT랑 ACT는 대입시험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최근에 SAT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ACT 쪽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타겟책으로 역경 점수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죠 시장 경제에 순기능을 짚어주고 계시는 거군요 수능이 두 개인데 이게 비리가 자꾸 터지니까 하나의 수능을 대학들이 버린다는 건 고객들이 수능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고객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군요 이 상품에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선 생길 수 없는 일이네요 물론 이런 역경 점수에도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디테일한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역경 점수의 지표들이 과연 진짜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논란거리는 이웃 환경에 포함된 공실률입니다 공실률? 공실률이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에서 낙후된 지역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에 그 할실의 세훈상가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하면서 이런 점을 짚어주셨죠 미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인종 문제가 엮여서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특정 인종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범죄율이 높고 임대료도 싸지고 이렇게 되면 가난한 예술가들 창의성밖에 없는 예술가들이 이런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LA는 아닙니다만 브로클린 브로클린이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전세계 힙스터들의 수도죠 실제로 LA의 한 도심 외곽 지역에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산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역 개발도 잘 안 되고 임대료도 싼 편인데 이곳을 예술가랑 힙스터 이런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갤러리를 세우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야 이러다가 너네가 성공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내가 살던 곳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고 내가 힘들어진다 그럼 건물주는 또 냉가슴을 끓이고 있겠네요 그래서 유기농 커피샵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가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동네에 있다면 어떨까요 공실률도 낮고 주택가격은 높은 편이겠죠 아 그래요 맞아요 본인은 역경을 겪고 있겠지만 역경 점수는 높지 않을 거예요 그거 어제 시간에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디자인을 엄청 잘해야 돼요 게다가 또 이게 만약에 한국처럼 온 나라가 한국에 우리 지난번에 봄에 나손이 오셨을 때 해석했잖아요 윤세민이 한국의 하이브는 다 부동산에 씌여있다고 그 하이브는 뭐가 묻어있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에 엄청나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걸 피해가지고 못 사는 동네에 막 가 역경 점수를 받으려고 그럼 다시 집값이 재분배될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해체될 거예요 네 집값이 요동을 칠 거예요 매일같이 집값은 비트코인하고 똑같다고 24시간 내내 움직이고 갑자기 붕떠다 붕 갈아앉아요 그럼 그걸 SAT가 보고 있어야 돼 그렇죠 지난번엔 역경 점수가 높은 동네였는데 이거 동네 힙해져서 안 돼 와 근데 미국 전역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시험도 9번이나 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처음 만들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정말 어느 동네를 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동네를 다 봐도 자로 그은 것처럼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가 딱 나눠져 있어서 구분하기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뀌잖아 미국도 한국보단 느리겠지만 수시로 바뀌죠 결국 역경 점수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입학사정관 제도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인종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다 근데 칼리지보드가 이걸 굳이 점수화시켜서 대학교에 제공하는 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월권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입학사정관은 호구냐 왜 SAT에다가 입학사정관 제도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 역차별이죠 이제 시험 점수가 그냥 결국 돈만 투자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경 점수가 도입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독 이런 시험에 강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시험 스탯을 엄청 많이 찍어놨죠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SAT 시험 점수 평균은 백인에 비해서 100점이 높고 흑인에 비하면 300점이 높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만점이 1600점입니다 뭐야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건 정말 NBA와 NFL의 흑인 높은 비중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이민 가정이 자녀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건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 사회에서도 아시아계 학생들은 A를 못 맞으면 엄마가 때린다 이런 농담들이 있거든요 자식 교육의 열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식의 양육법이 타이거 맘 타이거 패런팅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백인 가정에서는 운동 잘해라 공부 잘해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백인 가정에서 그런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커맘이라고 불러요 근데 타이거 맘은 너무 무서워요 동양인 엄마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커맘들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지원해줄게 이런 거 타이거 맘은 바르게 커라 너는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커맘은 돈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사람이고 타이거 패런은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회초리 그렇죠 일단 타이거 맘은 사커 같은 거 안 시키겠죠 그렇죠 공을 쳐 이러면서 공을 쳐? 특히 역경점수가 아시안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련 업계에서도 아직은 역경점수 도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한인들이 운영을 하시는 학원, 입시 컨설턴트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네 화가 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귀결인데 역차별은 결국 온다 이게 되면은 더욱더 높은 점수를 역차별 이겨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 더욱더 높은 점수를 이겨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 학원 쪽이나 이런 데서 역경점수를 짓밟을 점수 는 내 아이에게 더 큰 역경 그런 거죠 본인이 시험 보는 거 아니면 말 그렇게 편하게 해요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보충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 농구를 맨날 보잖아요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주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뀐 적은 없어요 리그가 인종 구분을 해제한 다음부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 당연하느냐 NBA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을 봐야 돼요 최고의 리그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고 온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고 취업 자리가 많나요? 30개 팀밖에 없습니다 로스터는 15개예요 몇 명이야? 450명이야? 그 밖에 못 얻는 자리예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온다고 최고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무슨 전제가 들어가느냐 최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승하면 되고 점수가, 스탯이 얼마나 많이 개발됐습니까 여기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들은 다른 질문을 한다는 거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사회의 손해 아니냐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있어요 시험이 사회에서 잘 할 제일의 기준이냐 그 답이 아니잖아 새로운 답을 찾자고 하는데 옛날의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안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이 불합리한데도 우리는 늘 뛰어넘었다 어떻게든 여기서 부자가 됐고 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지금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 고생을 다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겨냈는데 그러니까 미국 코미디쇼 본 그런 농담들이 아시안에 대한 그런 농담들이 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요 와 아시안 사람이다 부동산을 숨겨 아시안에 대한 스테레오탑은 확실히 있죠 저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역경 점수에 도입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SAT는 1926년부터 도입된 유서 깊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를 깨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기업으로 따지면 90년이 넘은 기업인데 배경에는 사람들의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까 이야기한 통계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입시에서 집안이 고려된다고 느낀 사람의 수가 40%에 육박한다고 했죠 그런데 집안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1%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입시에도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도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여서 신기하네요 한국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시 존치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존치 쪽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로스쿨은 개천에서 욕나는 케이스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최근 경향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경 점수의 도입은 이런 질문 자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줄을 안 세워도 공정할 수 있다 과연 표준화된 시험을 일제히 치러서 점수를 통해서 줄을 세우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가 사실은 이런 시험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애들을 위한 것은 아닐까 물론 시험 공부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냐는 것은 아무도 고려해 주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사시 존치 문제를 해보자면 사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 3년 정도 공부만 할 수 있는 애들만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거기서 김은 씨의 소설도 있었는데 입시를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집에서 월세집을 대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 공무원도 하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도 그런데 사실을 준비하는 녹두거리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이것의 불공정함이나 불합리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심지어 물리적인 몸이 반응합니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걔네들도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녹두거리에는 싸지만 그 어떤 사회보다도 평균적으로 값이 싸지만 모든 유흥이 다 있어요 돈 쓰고 살아요 제가 산출하는 경제력이 없는데 몇 년이나 버텨요 옛날에는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다 말고 아내가 뒷바라지 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공부를 하는 놈의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불효자의 거리라고 하죠 더 양심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통과해야겠나?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 환경에 대한 고려를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역경 점수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노력을 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 힘들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노련한 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더 인정해줘야 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기에 저는 더 나아가서 과연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국가정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을 투자했을 때 그 혜택이 가장 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죠 이제 예전보다 더 투자 상품으로 나빠졌다 교육이 드디어 붙는 것에 비해 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죠 게다가 또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우리가 법관하고 검사하면 잘 알 소년소녀가장이 사실 통과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우리 땐 없죠 없죠 하여튼 과거에는 교육에 돈을 투자하면 국민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는데 특정한 지역을 재개발한다거나 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국가정책과는 다르다는 거였죠 그렇죠 한 사람이 똑똑해지면 모두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보는 하지만 최근에 보면 교육이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공고화하고 나가서는 그걸 더 심화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캐슬 아까 얘기한 스카이캐슬을 보면 이러한 점이 극명하게 보이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벌이라는 것을 죽도록 원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이러한 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대선주자 23명 중에 최소 18명이 대학 무상교육을 공약하거나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 왔으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올해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네요 미국은 학자금 대출 재단에서 안 해주나요? 은행에서 해줄까요? 그것도 다 다르죠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제 친구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금 갚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죽어도 안 끝난다고 아 진짜요?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승계가 된대요 아 그래서 정말 학자금 대출을 안겨주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준 부모님만큼 고마운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묘한 지점 자금 대출도 저도 오래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서 저는 옛날에는 지금은 재단에서 2% 정도 내외로 빌려줄 텐데 그 전에는 은행에서 빌려줬어요 학교는 담보만 보증만 서주고 그때 제가 최초로 빌린 학자금 대출은 7%였어요 이율이 오묘한 지점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은 그 개인이 사망했을 때 같은 어쩔 수 없는 유고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알아서 물린다는 거예요 법이 더 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계약서에 적어놓잖아요 죽고 나서의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등은 공립대학의 등록금 면제를 공약했습니다 역경 점수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교육에도 커다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좋은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좋은? 헬릭스미스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암 꺼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름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LA분들도 스카이캐슬 되게 열심히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봤죠 보면서 물론 이런 지옥은 떠올리죠 한국에선 저 정도 안 된다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된다 저런 나무관에 들어간대 그런 마음으로 보는 부모들도 많았어요 희노키탕에서 공부를 한대 그렇죠 편백나무 저는 정말 이제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재밌게 봤는데 LA의 부모님들은 생각이 달랐겠네요 그리고 그 지점에 있어서도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사교육을 뭐 당연히 공기처럼 숨 쉬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전혀 몰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국가는 왜 교육을 장려하는가 커뮤니티는 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커뮤니티에 좋고 국가에 좋으니까 근데 현대의 교육은 정말 지금 교육받는 내 자식 그 한 사람 개인의 생존을 위한 곳으로 존재 가치가 바뀌었군요 네 주변 제 주변에도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고 잠깐 누랑진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공무원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옆에서 이렇게 본 결과 또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그 친구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서가 아니에요 취업활동보다는 시험공부가 편해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활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취업활동이라는 게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는 취업활동이 물론 대기업만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갖겠죠 근데 중소기업 문만 두드리는 취업활동도 굉장히 역경이거든요 근데 평생 해온 건 사실 그게 아니고 공부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공부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 얘기 잘해줬는데 우리 북유럽에 무슨 가르치고 뭐 공부시키는지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와주잖아요 TV에서 가끔씩 그때 생각하게 되죠 아니 가르치는 게 지금 세상에 안 맞는데 이거 가르쳐놓고 시험을 보다니 라는 질문은 저는 장담합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이 있을걸요? 공부하기 싫을 때 물론 공부하기 싫으면 정말 좋은 거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하려고 들지 이거 별로라면서 하지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일 것 같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잘못됐는데 이걸로 시험을 줄 수 있으면 어떡해 하는 생각 근데 그건 시험볼 내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시험 내고 교과서 만드는 어른들이 할 생각 사회가 할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다 정말 이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신이 쌓이다니 그러게요 스카이캣을 영어판으로 나가면 기겁하겠네요 비현실 짱 이러면서 근데 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이런 불신 사태가 내재되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김신의 편의점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가잖아 라는 불신의 마음이 쌓여 있다면 그걸 활용한 콘텐츠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특히 미국은 좀 교육의 질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불만도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주위에서 정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사립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는 사립 고등학교를 정말 미국에서 손꼽히는 곳에서 나온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받는 교육을 듣고 컴튼에서 이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받는 교육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과연 이 두 아이가 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걸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둘은 다른 교육을 받은 거네요 완전히 다른 교육이죠 네 그럼 막 그 고급 사립학교에는 과목에 승마 있고 이러지 않나요? 승마 당연히 있고 폴로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워낙 부자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여름만 되면은 이제 자가용 비행기들 와가지고 뭐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럼 학교에 활주로가 있어야 될까요? 활주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근처에 조그마한 공항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네 질적인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학생을 태우고 가는 거는 저는 엑스맨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네 교육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을 틀어막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셨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 1%가 하위 90%의 부와 동일한 부를 가지게 된 지 좀 된 사회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철옹성을 쌓아놓고 계급에 따른 교육이나 계급에 따른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당장은 독재정권 타도한 지 얼마 안 되는 혹은 독재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엄청난 저개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개발 잘 되고 사회를 발전시켜놨더니 그리로 가요 막아서는 방법은 교육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사회 나와서 대학 가서 이런 점이 좋았거든요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중에는 저희 학교에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친구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때만 해도 학비가 쌌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못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번에 저희 그 얘기 방송에서 했나요? 세터민도 뭐 얘기해요? 아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얘기해요? 그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진짜 다양한 애들이 있잖아요 축구 잘하는 애들 꼭 있고 냄새 심하네 네 꼭 있고 30분의 1 근데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랜덤하게 들어오니까 있는 건데 이상하게 대학교에 들어가도 꼭 같은 비율로 튀긴 애들이 꼭 있다고 그리고 그 배경을 듣는 일이 교과서 보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신분이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으면 포기와 관련된 대화밖에 안 하죠 희망과 관련된 대화보다 그게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꾀하게 됐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재밌습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만인이 싫어하는 아시아인이 나와서 펠로우 아시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나성인은 와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당 부가가치가 높아요 수중적으로 빨리 써야 됩니다 별일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또 뵙죠 네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일 수도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328회 그할실이었습니다 내일은 올해 가장 위대한 탐사보도물 혈세낭비 대환장쇼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Q&A ladies and ladies and ladies and gentlemen pada